갑자기 눈이 내려서 당황하셨죠? 중부지방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연일 내리는 눈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당분간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쯤에는 새차 시원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제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파주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살을 애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그룹 모습입니다. 현재 서해안 일부 지방에만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곧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맑은 구역이 확장해 들어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청주 영하 5도, 전주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영상 회복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2도, 청주 3도,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